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박근혜 정부 2년간 검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했다.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지 않은 세태가 고스란히 담긴 평가인데요. 김연주 PD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 장악 의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청와대의 검찰 장악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검찰 원로를 비서실장에 임명해 검찰과 법무부 후배들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씨를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검찰 장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채동옥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황 장관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최 전 총장을 압박했다는 걸 들었는데요. 이후에 황교안 장관은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시비가 불거졌을 때 감찰 지시를 내렸고 최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의 검찰 불법 파견, 편법 파견 이런 문제도 한창 논란이 됐죠? 네 편법 파견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는 건데 청와대가 파견 검찰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김영삼 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긴 후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신규 임용의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편법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검사는 8명입니다. 1명은 민정비서관, 1명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나머지 6명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서 일한 검찰은 총 14명인데요. 6명은 이미 근무가 끝났고 이 중 5명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법무부, 서울고검, 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법 파견이라는 게 현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검사 9명이 청와대에 편법 파견됐고 이 중 8명이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검사 22명이 청와대에 편법 파견된 이후 모두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네, MB 정부 때 좀 유달리 많았던 거죠. 그런데 유독 박근혜 정부의 검찰 장악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검찰 등을 감찰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전부 검찰 출신으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민정수석은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씨 등 총 4명입니다. 모두 검찰 출신이고요. 이 중에 홍경식 씨를 제외한 3명은 대구, 경북, 즉 TK 출신입니다. 우병우 현 민정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꼽힙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는 일이 없었지만 MB 정부 때부터 이런 움직임이 노골화됐고요. 박근혜 정부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민정수석 외에도 또 민정특보라는 걸 현 정부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씨가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배입니다. 보시다시피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4기고, 우병우 수석이 19기인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장악력이 약해질까 봐 청와대 민정특보를 신설해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대선배인 이명재 씨를 임명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명재 특보는 사법연수원 1기로 김진태 검찰총장과는 13기수 차이가 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명재 특보가 검찰총장일 때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었고요. 김 총장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이명재 특보를 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수사를 한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까? 네, 지적이 됐고요. 박 대통령의 찌라시와 종북 발언이 검찰 수사에 반영된 것에 대표적인 예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정윤혜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청와대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했다며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을 지시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건 유출로 제기된 비선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유출 자체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찌라시 발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 또 종북 발언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있었던 신은미 황선의 토크 콘서트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 토크 콘서트 중에 고등학생 오모 군이 인화물질을 폭발시켜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군이나 오군을 칭송하는 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 콘서트만 종북 콘서트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수 우익단체들이 신은미 황선 씨를 북한 찬양 혐의, 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이후 검찰은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키고 황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검찰 온압용 사례를 17개로 꼽았는데, 이 내용의 카테고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권력 눈치보기 수사가 있는데요. 권력 눈치보기 수사는 7개가 꼽혔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은폐 방해 혐의를 수사했을 때와,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은폐 방해 혐의를 수사했을 때고요. 검찰이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을 수사했을 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로 규출을 무단 공개 의혹을 수사했을 때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했을 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게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딸을 교수로 특혜 채용한 것을 검찰이 조사할 때도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꼽혔고요. 이동욱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될 때, 그리고 정윤혜 씨가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했을 때도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지목됐습니다. 네, 표적 보복 수사 이 부분도 있군요. 네, 표적 보복 수사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개인정보불법조회 수사,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수사 등이 있었고요. 조작 탈법 수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 수사가 꼽혔습니다.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거나, 홍가일 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수사, 산케이 가토지 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과잉 수사의 사례였고요.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가 부실 수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제19 감싸기 수사로 꼽혔습니다. 뉴스 리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